Q. 두루룩이 이렇게만 얘기를 해줘서 두루룩이 이렇게만 얘기를 해줘서 어? 수고하세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선생님 네 수고하셨습니다 전 좀 너드 느낌 응 다시 대사님 네 보고 싶었어 제 명이 엄청 안해 막 이렇게 슬픈 아내가 그래서 감사합니다 저 이거 괜찮은데 꼭 같이 보내주세요 우리 눈을 쳐봐 왜 안 쳐봐 저게 안 보고 쳐 아 이거 레퍼런스 한번 보기 해야죠 다들 보고 레퍼런스 보고 이렇게 이렇게 알았어 아아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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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 한번 내리고 두께 손 한번 내리고 두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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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여워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워 귀여워 귀여우면 조금만 덜어주세요 너무 귀여워 아 그래? 너무 귀여워 아 네 아 어차피 원래 아 네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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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이렇게 해도 더 안 보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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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üny 아 죄송합니다 아이 아이구 감사합니다 2주승 화이팅! 2주승 화이팅! 화이팅! 오늘 촬영 어떠신지? 일단 요새 뮤지컬 빨래 솔롱보 역할로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고 있었는데 그래서 이렇게 와서 잠깐 일탈? 아니 일탈의 느낌을 느끼게 되어서 그만의 수립이 있는 것 같고 간만에 재혼하고 재홍이 상혁이 그리고 휘 처음 듣지만 지옥 그녀님 만나서 인사를 안하고 반납받고 왔습니다 조심하세요